한강몽땅 안녕하세요 한강몽땅 온라인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강몽땅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가족과 함께하는 한강 수상안전교실 마지막 편 한강에서 익수자 구조하기 영상을 통해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법과 심폐소생술에 관한 수상안전교육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상에서의 익수자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허덕이는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 내가 빨리 구해야지 하면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물에 뛰어든다면 또 한 사람의 익수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먼저 큰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119의 도움을 요청한 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를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신속함이란 결코 빨리 서두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직접 맨몸의 구조는 최후의 구조수단으로 생각하고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다음 구조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익수자 구조시 사용되는 드로우백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구조해야 합니다 드로우백 투첩 방법은 가장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언더 드로우 방법을 사용합니다 큰소리로 잡아요라고 외치며 머리 위를 넘어가게 던집니다 로프를 잡고 가슴으로 가져간 후 몸을 약간 굽혀서 꼭 잡습니다 로프를 잡은 익수자가 상류를 보면 얼굴에 물을 막고 로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고리를 손에 잡고 만약에 물 밑으로 끌려간다면 로프를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의 드로우백이나 구명환 등 구조장비가 없을 경우 주변 물품을 이용하여 구조장비를 제작하고 투척할 수 있습니다 극조장비 구조란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페트병이나 슬리퍼, 스티로폼 등 주변의 물품을 이용하여 만들고 구조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한 구조는 구조자 자신이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물 밖에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스큐튜브는 주로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 요원이 항시 휴대하는 인명구조장비로 익수자 발견 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구조장비입니다 익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접근영법으로 신속하게 접근하여 익수자에게 레스큐튜브를 밀어주면서 잡아요라고 하고 익수자가 레스큐튜브를 잡으면 가슴에 안하여라고 지시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 후 익수자의 상태를 주시하며 횡령으로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구조자가 익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 요청을 하고 레스큐튜브를 휴대하고 물에 뛰어듭니다 익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먼저 전방에서 의식 유무를 확인한 후 익수자의 손목을 잡고 180도 뒤집으면서 레스큐튜브를 몸 아래로 밀어넣습니다 몸에서 레스큐튜브가 빠지지 않게 한 후 고리를 채운 다음 안전하게 물 밖으로 구조합니다 다음은 의식이 없는 익수자를 구조했을 때 심폐소 생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구조 요청을 하고 레스큐튜브를 휴대하고 물에 뛰어듭니다 구 LGBTI 출장 sinks 구조자는 물 밖으로 나온 익소자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젖은 의복을 제거하고 신체에 묻은 물기를 닦아줍니다. 이때 주변의 담요나 외투 등 체온 손실을 방지할 물품이 있다면 익소자의 체온 손실이 가장 많은 머리와 목, 가슴, 사타구니 등을 감싸 체온이 회복이 되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는 익소자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평평한 바닥으로 이동하고 익소자의 의식 및 반응을 확인합니다. 장비 작동 정상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대착되게 붙여주십시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흉부 압박 30회 시작.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인공호흡을 2회 시작하십시오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제3편 한강에서 익수자 구조하기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구조할 수 있다는 것과 익수자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도 배워보았습니다 총 3편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상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몽땅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온라인 축제를 즐기시기 바라며 한강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